지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지난번에는 구원의 첫 번째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정으로서 거듭남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이다 또 5절에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이 말씀에 참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 말로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즉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새롭게 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즉 위로부터 새롭게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첫 번째 우리가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다시 한 번 새롭게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성령님께서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 거듭한 하나님의 씨를 생명의 씨를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 죽었던 영적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교제하고 초통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되고 이 아담과 하와와는 처음에는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면 아마 그 영적 생명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일부는 남아있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생명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조제할 수도 없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태어나기이고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한 번 새롭게 그 영적 생명을 다시 한 번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우리 스스로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게 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람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셔서 죽었던 영적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보금을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하며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심어졌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셔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스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그 특징은 무엇인가 이것을 볼 때에 영적 생명이 심어지게 되면 가장 특별한 특징이 뭐냐 하면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방향 영적인 특성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근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세요 하나님 말씀도 거절하고 말이죠 보금도 안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생명 거듭한 하나님의 씨를 그 마음 속에 심어 놔줘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의 특징은 옛날에 좋아하던 것은 싫어지고 옛날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고 전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의의를 사모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겔서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교리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셔서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거듭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님도 믿게 되고 이와 같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모든 믿음의 활동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활동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듭나지 못한 사람은 회개도 할 수 없고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 율법을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이 많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다 동원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체험을 한 후부터는 그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서 주님 보금 전파하는데 전역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적으로 새롭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서 그 마음의 방향이 변화되기는 그 지식이라든가 성격이 변화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식이 새롭게 더 많아지고 갑자기 많아지고 성격이 온유해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래의 성격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금 전파를 위해서 그것을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단독 역사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이 개입이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듭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위로부터 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셔야만 그때부터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수양을 하거나 고양을 한다든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수련을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세상 사람들은 거듭난다 하면 조금 이렇게 수양을 쌓아가지고서 조금 나은 사람이 되는 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하면 이 본문에 찾아왔던 이 니거데모는 파리세인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던 아주 파리세인 중에 파리세인 아주 철저한 사람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그건 70인 산해들인 공해원 상당히 그 지위도 높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고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오랜 시일을 걸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순간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부모님이 어머니가 세상에 분만을 낳아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 태어난 것은 순간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오랜 시일이 그려서 어른이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나는 것은 사람이 출생과 같다면 성화, 그 믿음이 장성에 나가서 크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져 나가는 그 성화는 어린아이가 자라는 과정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자신이 알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거듭나는 체험을 나는 했다 어떤 분들은 또 거듭난 체험은 그거는 자기는 또 할 수 하지 못했다 그런 이렇게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의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는 것을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린 바람을 볼 수도 없어요 또 어디서 바람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느낍니다 바람 불면 이렇게 얼굴이 바람을 느끼는 것을 시킬 수 있고 또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하늘에 구름이 막 떠가고 이것을 보고서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성령으로 거듭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순간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도록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칼급해서 찾게 되고 말이죠 이런 결과를 보고 또 어떤 때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면은 성령의 더 강한 체험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거듭남과 동시에 또 이렇게 회계도 하고 믿음도 가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그 순간적인 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거듭나면은 그때의 어떤 신령한 체험을 거듭난 결과로서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듭나면은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주 역사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씨를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떠나가는 법이 없어요 한 분 거듭나면은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내주 하셔서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마 감동 또 조명 인도 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유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호회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염이다 그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성령 때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영원토록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종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거듭났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죄를 지으면 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나갔다고 하셔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 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도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에 있게 돼요 한 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전에는 사탄과 죄의 종이 되었는데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로 옮겨지게 되고 성령의 지배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난 사람은 육신의 정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정력이 서로 내부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우세하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한 번 구원 성령님 구조하시면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신자인가 한 분 이렇게 살펴볼 때 제가 볼 때는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나온 거 보니까 거듭난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요 하나님을 본선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 손도 하느라고 억지로 이렇게 끌어서 여기 자리에 앉혀놔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보금을 받아주질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자신을 살펴볼 때에 나는 거듭난 것이 틀림없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를 사모하고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지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구조도 다 믿는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이 지금 틀림없다면 여러분들 구원도 틀림없습니다 마지막 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때부터 경건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이거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창세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을 신리를 아끼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오므로 저희들이 나머지 여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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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